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흰기파랑 키파랑입니다 오늘은 모자이크 그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쉽게 말씀드려서 교차표를 시각하는 그래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차표라는 건 그 두 개의 범주형 변수 두 개의 범주형 변수에 대한 빈도를 나타낸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에 따라서 각각 빈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시각하는 기법이 모자이크 플롯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자이크 그림 어떻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모자이크 그림은 아래에서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SPSS로 끌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이크 어소세이션 플롯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 플롯은 R을 통해서 먼저 시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기반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저는 Y축과 X축을 각각 설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여섯 집단으로 구성된 월드 월드랑 마찬가지로 여섯 집단으로 구성된 롤 롤을 이렇게 각각 X축, Y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이크 플롯 어떤 이제 세로축 여기 이제 월드 이제 가로축은 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집단 어떤 범주별로 이렇게 두 범주 두 범주의 어떤 교차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비중, 비중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빈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P벨로, P벨로 이제 교차 분석 카이제급 어떤 교차 분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이렇게 함께 제시해 줄 수 있다 보시면 이제 뭐 김과서를 기각을 못하니까 뭐 두 어떤 범주형 변수가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플롯을 통해서 교차표를 시각화하면은 한눈에 좀 더 약간 숫자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상대적 비중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보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